호흡 상태 점검 들이마시고 뱉고 오케이 들이마시고 호흡 멈추고 호흡기 빼고 마우스피스가 아래로 가야 해요 호흡기 다시 물고 호 안에 있는 물을 빼내면 오케이 호흡기 물 빼기 두 번째 퍼지 버튼 이용하여 물 빼기 후활 공기가 부족할 때 스킬 전 호흡 정리 들이마시고 숨 참고 호흡기 빼고 마우스피스는 아애로 입에서는 버블 유지 호흡기 물고 퍼지 버튼을 눌러 호흡기 안에 물을 빼주고 정상적으로 호흡하면 오케이 얕은 물에서 호흡기 물 빼기 호흡 정리 호흡기 빼고 마우스피스 아래로 향하게 입에서는 버블 호흡기 물고 후 하면서 입 안에 있는 물을 빼기 오케이 호흡기 물 빼기 첫 번째 호흡 정리하기 호흡 정리 후 들이마시고 호흡 멈추고 호흡기 빼고 마우스피스 아래로 입에서는 버블 호흡기 물고 퍼지 버튼 누르고 입 안에 물을 빼주고 호흡하기 호흡 가다듬고 정상적으로 호흡하기 오케이 호흡기 пис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